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그닥 저야 안수자. 자 요거 한 명만 뽑아보자 여러분. 한 명만. 저는 여러 명 필요 없고 딱 한 명만. 저는 원하는 거는 원하는 거는 저도 약간 그리즈만을 원하긴 해. 그리즈만 매력적일 것 같아. 체감이 그리즈만이 되게 좋을 것 같아. 요즘에 그리즈만이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오늘 딱 그리즈만 보면서 약간 갬성도 났어. 월드컵 오드리치는 기트 안 되잖아요. 어 규가 기트 안 되죠. 오늘 나온 건 기트를 줄 수 있죠. 저도 덕배 좋아요. 어 덕배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어 워낙 주전이 빡세가지고 어 딱 한 명만 갈게요. 한 명만. 솔직히 뭐 다 필요 없고요. 한 명만. 기왕이면 그리즈만 아니면 나는 데이브라이너. 모드리치는 너무 저번 버전이 압도적으로 월드컵 버전이 너무 좋아서 그거 이미 있거든요. 괜히 찝찝해. 싫어. 어 박살났어. 어 여러분 일단 뽑자. 어 자 요거는 한 명만 일단 갈게요. 한 명만. 자 모드리치만 아니면은 되겠다. 어 자 모드리치만 아니면. 자 갑니다. 야 지금 1700코인밖에 없네. 어 조심조심코. 그리즈만에 좋대요. 코만쿠. 코만쿠가 뭐예요? 코만쿠. 컴퓨터 명복을 어 뽑기 하시나요? 지금 뽑고 있습니다. 뽑기라도 흥하기. 지금 좋아요. 얼굴 대신 다른 거 공개는 안 되나요? 안 돼. 안 돼. 아 다른 거 공개했지. 아까 전에 나 땀 얼마나 나는지. 얼음공주 노구리. 얼공 노구리. 아 제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저번에 카를로스 147뽑에 나왔거든요. 제발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. 자 어느덧 7,000원을 써버린 노구리. 히익. 6,000원이군요. 더 이상 영입할 수도 없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자 어 기트 나온 거 지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. 기트가 아닌 것들을 지워보자. 균두환. 뭐지 뭔데 여기 있는거지 뭐지 어 얘들 왜 여기 있는거지 나 뭐 저번에 뭐 뽑았나 아 토레스 뽑을 때 나왔던 애들이구나 얘들 좀 지워주고 됐지 요정도만 지으면 뭐 한 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 중에서 내일이면 다 가지고 있을거면서요 어 브랜드님이 이제 뽑기 안하신대 그거 있잖아 usb 맞혔다가 거기 핀이 부러져 쇼트나 메인보드 수리 맡기는 사람들 많음 아 진짜 정말유 아 메인보드 이상이 아니라고요 아 일단은 usb 하나만 고장났으니까 따로 as는 안맞게 될거같아 뭐 요거 세개를 다 쓰진 않아서 암살 뽑아 몰래 뽑아의 브랜드 뉴님 왜 안나와 10번째야 벌써 나왔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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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딱 만원 오케이 좋아 만원 클리어 모드리치만 아니면 돼 어 그렇지 그리지만 그렇지 아 좋았어 아 나 모드리치한테 가는줄 알았네 오 오케이 자 오늘은 그리지만과 함께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저번에 망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되고 만원짜리 그리지만 나이스 보고 걸어주고요 알갱 Kamu 아 나이스